전남 순천시 율촌해룡산업단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갖추게 됐는데요.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 율촌해룡산업단지 인근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인 신호직장어린이집이 지난 2일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이 지역에는 지난 2016년도 업체에서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아 어린 자녀가 있는 주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산단에 입주해 있는 신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나서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어린이집 중공 승인을 받아 정부 지원 등 시설비 27억 원을 들여 64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곳을 짓게 되었습니다. 신호 직장 어린이집은 율촌 해룡산업단지 내 18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개원과 함께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2명을 돌보게 됐습니다. 율촌 해룡산업단지 지역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서면서 부족하던 인근의 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근로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아동 보육에 어려움을 덜게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